사드 갈등 해소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여행수치 적자폭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여행수치 적자는 13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소로 축소됐습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이 큽니다. 경상 수치는 51억 8천만 달러로 7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 배당이 역대 1위를 기록한 여파로 흑자폭은 줄었습니다.